2021년 6월 17일 왜? 9시만 그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울라하고 보는 사람이 되러 오는 거 그니까요 오늘 메이키댄스 작업하러 왔습니다 너무 보고싶어 미치겠어 오케이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빈약한 목소리로 가이드를 하고 넘어와서 이제 그거 새로 정리하고 코러스랑 더블링 같은 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완곡 데모를 만들려고 합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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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아티스트 분들 한 번 했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이 맞네 아니 좋아서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의미고요 우리도 의미부여 하나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? 잠시만요 친구예요 우리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둘 다 너무 귀엽다 귀엽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둘 다 왜 이렇게 귀엽죠? 준비된 게 왔나봐요 준비된 게 있어요? 저희가 뭔가를 준비했는데 은하님은 오랜만에 왔나왔으니까 너무 귀여워요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귀여워 시작 파티 한 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대박이 나와 이런 일만 원하셨으면 좋겠다 스마일 그리고 크림빵이에요 아 이렇게 안 터지게 잘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러야겠어 오케이 누나 돌아 크로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약간 그거 별명? 울떼큼빵 터진 거 맞다고 그래가지고 지만이 지내자고 잘해보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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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고 아니 오늘 그럼 둘 다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녹은 엄청 순수 잘 되겠네요 저는 너무 사실 2절 파트가 진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저희 막 얘기 나누던 시점부터 저는 2절 은비가 하면 너무 좋겠다 은하가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로라가 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섹시하게 여염하게 불러달라 여염하게 이래가지고 아 섹시하면 은하잖아요 아 아 제가 또 이상한 소리 처음에 곡 들어보고 좀 어땠어요? 어 맨 처음에 그 들어보고는 저랑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들었는데 뭐? 이렇게? 도발적인 노래를? 저는 이런 스타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요염한 노래라서 아니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랬는데 녹음을 잘 우리 도라가 디렉팅을 해줄 거라고 믿고 저는 그거에 잘 따르겠습니다 음색이 진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하님의 목소리를 이 노래로서는 저희가 처음 듣는 거니까 아 맞아요 어떻게 좀 목 풀고 이런 거 좀 시간 필요해요? 어때요? 어 부르면서 조금 풀고 할 것 같아요 이 부끄러운 수업 불러 어떡하지 아 요염 어떡하지 아 요염 약간 야옹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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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본업 제대로 하는 모습을 또 아 그러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되게 그 놀리는 프로그램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놀리시는 프로그램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항상 너무 재밌게 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저 본업 오늘 잘 할 수 있겠죠? 그럼요 PR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제가 많이 은한보다 은비의 삶을 많이 살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게 왜요? 어떤 게 걱정이에요? 아 일단은 하던 노래 스타일이 좀 아니니까 조금 멋지게 불러야 되는데 저는 좀 착하게 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할로윈 콘셉트 넣어가지고 약간 좀 이수수한 데서 뭐 좀 한번 해볼까 네 근데요 저 별로 못해요 제가 생각을 어떻게 디렉팅을 할지 대충 정리를 정리를 너무 비하로 해볼까 너무 떨린다 너무 떨리는데 너무 떨리는데 나 너무 떨려 나 너무 떨려 나 들어가야 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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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화이팅 나는 오랜만에 녹음회에서 신신 understands 늦게 가도 괜찮아? 나는 밤새울 수 있어 아 진짜? 가보자고 이거 진짜 좋았다 진짜? 응 너무 좋았어 아잉! 너무 쫓아잉! 그 음악 들어오니까 너무 노래를 좋아해. 근데 부가적으로 그 음악 목소리가 동아시잖아요. 아잉! 아잉! 목소리! 메모노먹고 있어요? 아잉! 이 목소리가 진짜 너무 예쁘다. 아니요. 음정이 너무 좋아서. 아잉! 저희 뒤에서 듣고 있다가 둘이 별명 만들었어요. 왜? 소독물질. 아 근데 약간 찡을 찡을 이런 느낌.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여기 경기를 불어낼게요. 너무 잘해! 너무 잘해! 나 여기 있으면 되나? 진짜 목소리 너무 예뻐서. 뒤에서 듣고 있는 너무 좋아서 심장이 막 아팠어요. 너무 잘해! 여러분들이 그 노래 들어봤어? 완전 목소리 극락임! 완전 목소리 극락임! 진짜 목소리 음색이 진짜 진짜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느낌이 새로워요. 뽀얘지. 여긴 찍혀요? 여긴 찍혀요? 여긴 찍혀요. 여긴 찍혀요. 여긴 찍혀요. 여긴 찍혀요. 여긴 찍혀요. 네. 아 그런가요? 여긴 찍혀요. 여긴 찍혀요. 너무 감사해요. 계속 말하자. 고양이 손질. 이거를 살라고 하지마. 그니까 너무 직중력이 흐트러질. 그냥 약간 이거 나 지금 갈피 못 잡고 있는데?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. 진짜 이런 노래 안 해봐가지고 너무 재밌어요. 아 진짜 마스크도 써서 가야겠지 저기다 여기까지 아 뭐야 당황스러워 아 이거 진짜 아 내 관제도 진짜 요즘 올라가잖아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아 Don't forget it's why I'm lost of what 지쳐지게 회전 놈 마야 돌아봐 I could die